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형 오피스텔 소개 드리는데요. 이 지역에는 오피스텔밖에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 르네상스 개발과 함께 그리고 한강 지천 개발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을 지나는 모든 물길을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고요. 아마 이게 한강 르네상스보다 더 일찍 실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용답동은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동구에서도 유일하게 동대문구가 접해 있으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치 제투성이가 신데렐라가 되듯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지역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빠른 변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죠. 우선 지금 현재 입지를 좀 보시면 5호선 장안평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입니다. 장안평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익숙한 분도 있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5호선 라인이 지난다는 것은 바로 업무단지 라인과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7호선 군자역과 만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버스를 타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 20분대로 바로 강북의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강남의 청당 강남까지 업무단지 그리고 송파 잠실 업무단지까지 이 3개의 주요 업무단지를 모두 20분대로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이곳에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주거시설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비의 가성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주변 지역들에 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곳에서 지금 거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주 지역적인 가까운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왕십리역과 그리고 청량리역이 굉장히 또 가까운 위치입니다. 청량리는 알시다시피 63빌딩 높이에 거의 9개 동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변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역시나 GTX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선들이 또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역은 원래부터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쿼트러플 역세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또 GTX 노선들이라든지 동북선이라든지 이러한 노선들이 확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송동구 용답동에 눈여겨보셔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차투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장안평역 역세권에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아래 부분이 용답동인데요. 이 용답동은 이미 송동구가 갖고 있는 서울숲과 같은 용답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안에 인접한 곳에 중란재생물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피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 일대의 유유부지가 상당히 개발이 되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물재생 관련 바로 미래의 우리 먹거리죠. 그런 재생 관련 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클러스터가 조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적단지, 업무단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앞서 지금 장안평역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자동차 매매 중고시장인데 이것도 역시 현대화 사업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제 조합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4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많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못난이었다가 굉장히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그 위쪽에 위치한 동대문구 장안동과 그리고 답심리 쪽에서는 또 호재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답심리 뉴타운으로 인해서 파크장이라든지 17구역에 대한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곳에 중산층 이상의 이러한 신축 아파트촌이 또 마련이 되고요. 용답동 안에서도 용담 108-1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1700세대의 자의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 일대의 소비의 굉장한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빌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싼 땅이 3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피스텔 위주로 들어오는데 오피스텔도 1인 가구 위주로 원룸이나 1.5룸이 가장 큰 평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투룸이기 때문에 가장 희소성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바로 이런 것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변 지역에 보면 중랑천의 동부간선도로의 수변공원화 이런 것도 여러분 바로 착공의 9월에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을까 좀 우리가 지금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암평역 주변에 지구단위계 구역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동구 용답동과 그리고 동대문구 장암동 일대를 다 아우릅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것은 국내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대화시켜서요. 미래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청년 창업 이런 것들을 융봉합시켜서 이것에 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업무단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를 이제 오피스텔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과 복합시설들, 상업시설들이 역세권 위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단지와 그리고 공원과 그리고 상업시설과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져 있는 아주 집약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도시죠. 그래서 이 장안평 일대의 역세권 중심에 이 투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께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수익성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시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말씀드렸듯이 투룸 오피스텔이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이 지역에는 특히 희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안평역의 아래쪽에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곳에는 바로 용닭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숲과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1차는 일부 공원이 만들어졌고 2차는 중랑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2차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바로 여기에 물재생 관련 그런 강소기업과 청년창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가운데 서울의 한가운데 가장 좋은 노른자 땅에 이런 기피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더뎠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걷어내고 이제는 이곳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형 그런 산업단지와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업무단지 그리고 여기에 또 주거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앞에 서울숲과 같은 공원이 생기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 카페거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일대가 완전히 황골탈퇴하는 그런 것을 몇 년 후에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개발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무관선 도로 지하화 사업도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빨라졌죠. 서울시가 지금 청담동의 영동대로와 그리고 석관동까지 이르는 10.4km 구간을 공사를 합니다. 8차선 도로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수변공원을 만드는데 여기가 굉장히 또 예쁘게 지천레상스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지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청담동 마이스산업단지와 영동대로 지하도로 그쪽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과 업무단지로서의 그런 연결성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나중에 이곳이 용답동의 자율 운행 그런 시범단지로 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 마이스산업단지의 많은 바이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입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왕십리와 청량이라는 이 두 가지의 아주 교통 허브를 갖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 왕십리는 특히 5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GTX 신호선과 앞으로 동북선이 여기에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역과도 굉장히 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GTX, A, B, 신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요지가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면목선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면목선 역시 장안동과 그리고 용답동 일대, 장안평 일대의 굉장한 또 그런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이 일대에 현재로서도 굉장히 많은 또 상권과 병원과 그리고 은행과 메디컬 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인근 지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거기에 초역소권에 위치한 희소한 바로 용답동의 투룸에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권에다가 교통까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소식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성동구 용답동의 오피스텔인데 이게 원룸이 아니라 투룸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투룸 오피스텔을 가격하고요. 맞는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신축으로 지금 지어진 것 중에 투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격대가 없다는 거죠. 2억 8,600에서 2억 8,900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분양되고 있는 원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큰 여러분께 수익성을 안겨 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전세에 대해서 좀 불안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세를 미리 맞춰놨습니다.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맞춰 있기 때문에 갭 투자 금액은 2,900에서 3,600,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서울시 지천 르네상스의 또 하나의 수혜지입니다. 그리고 장안평 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지역입니다. 그만큼 또 업무 단지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청량용화, 왕십리 이런 교통 허브의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또 교통적으로 또 집가 상승까지 이룰 수 있는 지역이고요. 송동구에서 지금 마지막 저평가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면서 천천히 그러면서도 아주 큰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2의 서울숲을 지금 그리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숲의 성공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용닭공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아마 가늠하실 수 있겠고요. 용닭공에서 지금 초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인데 투룸입니다. 가장 유일한 신축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경쟁력 굉장히 좋고요. 이미 전세 완료돼서 마음까지 편안한 그런 투자 물건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